이 때 멀리서 등장하는 캠핑 트레일러 한 대 이 날씨의 캠핑카라니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와 어떡해 눈 너무 많이 왔어 집이 안 보여 집이 안 보여 오늘의 주인공 가수 박지연씨입니다 2004년 데뷔해 명품 보이스로 사랑받아온 그룹 VOS 리더이자 연예계 대표 다둥이 아빠 가수 박지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? 네 간만에 제가 지금 쉬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골 별장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캠핑을 하거든요 아니 겨울철에 집에만 있으면 살찌고 평소에 운동도 부족하고 나는 캠핑 와서 열심히 설치하고 노동을 하는 게 저의 운동이거든요 다 같이 운동하러 왔어요 동계훈련? 동계훈련하러 우리 큰애랑 큰애랑 둘째만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는 설치할 게 좀 많아요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설치 박지연씨는 평소 캠핑 마니아로 소문나 있는데요 이쪽으로 조금만 조금 더 와도 될 것 같아 그때마다 늘 함께했던 아내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설치를 해봅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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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에 50번씩 하는 거니까 매주 6남매와 함께 캠핑을 다니는 재미에 푹 빠진 박지연씨 서비스 사람들 irsin 나